하나님 말씀 잠원 21장입니다 잠원 21장 15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원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오 죄인에게는 폐망이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은이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해서 보존하느니라 개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시 한번 31절 읽겠습니다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볼 때 의인은 기뻐하지만 악인은 절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절망 사이에 큰 간극처럼 의인과 악인의 삶에는 좁힐 수 없는 큰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의가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또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도 힘을 써야 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정의가 시행되도록 우리가 투표를 하거나 또 거기에 참여를 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의와 신의를 쫓아서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게 됩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하지만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 그 죄인들, 의로움에는 관심이 없고 정의로운 곳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심판이 임하는데요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속전은 속죄금을 말하는 겁니다 속죄금 대신 치르는 몸값을 말하는 거죠 이건 좀 이해하기가 힘든 말이긴 한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악인들만 특별히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18절 말씀 옆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악인들이 특별히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명철을 떠난 것은 곧 죽음이에요 그래서 명철은 바른 판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질서 없이 막 사용하는 것 이런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또 부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그냥 무질서하게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값진 보물과 기름을 잘 간직하고 누리지만 미련한 사람은 재산을 다 탕진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다투면서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광야는 고독하고 쓸쓸한 곳이죠 광야에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이런 곳에 혼자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자연인 같은 걸 보면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했거나 한 상처를 받았거나 뭔가 사업에서 크게 실패했거나 그래서 죽으려고 하다가 여기 와서 죽자 또 큰 병을 얻었거나 이랬던 분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혼자 사는 게 뭐가 좋아요 그런데 차라리 사람들 안 만나고 혼자 있는 게 더 낫다 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의미예요 광야에서 사는 사람 광야는 정말 고독한 곳이죠 쓸쓸한 곳이죠 여기서 사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다툼 있는 것에서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실하게 사는 법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삶이 굉장히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또한 용사들이 올라가는 용사들이 지키는 성에 올라가서 아주 튼튼하게 쌓아올린 요새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헐어냅니다 또한 지혜롭게 자신의 입술을 지키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은 무례하게 행동하지만 그는 결국 스스로 폐망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또한 게으른 자의 욕망은 결국에 자기를 죽입니다 어떤 일도 자기 손으로 수고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은 아낌없이 나눠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위증하는 사람의 증언은 결국 가치 없이 사라지지만 진실한 사람의 증언은 채택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살피고 성찰합니다 또한 마지막 30절, 31절에 보면 그 어떤 지혜도 그 어떤 명철로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의 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인간의 집단지성을 다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놓을 수가 없다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짜내도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최선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말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거기에 맞는 그러한 상황 판단을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명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대비하는 거죠 전쟁에서 군말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전략을 짜내고 훈련을 하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승리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바라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전쟁을 대비하고 마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결국에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결국 이 말씀이 1절 말씀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어제 살펴본 대로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1절 말씀과 마지막 이 구절도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승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삶을 맡기십시오 우리가 할 일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거 다 맡기세요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 삶의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거지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내팽개치는 것은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게 내팽개치는 거고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려놓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평강을 누려요 왜? 어차피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내가 마병을 준비하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뭐가 올라오냐면 불안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불안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스테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는 극한의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연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봐요 이게 순교라고 하는 거는 머리띠 두르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깊은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게 순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원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어떠한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명철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툼이 있는 곳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독하고 쓸쓸한 곳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진실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용사들이 지키는 성이 올라가서 튼튼한 요새라 할지라도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원수의 진영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성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승리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또 우리의 인생을 승리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또 온라인에 이름을 걸고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개입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분명하게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